여행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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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맛있어? 한 번 먹어? 수술 없어 나는 멍청이 나는 신다는데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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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계서 먹는 첫 식사 Santa MN 오케 오케 사왔습니다 오케 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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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갑오징어 수영 어떻게 해야지 보여줄게. 불빛 비추면 이렇게 나와요. 이번에는 상어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가슴을 베인 것처럼. 또 자기 멋있었다고 생각하겠지? 누가? 진짜? 당연히 멋있잖아. 멋있는 명언 아니었어. 아니 근데 그거 싫어. 가슴이 말할 때 움직여. 가슴이 뭘 말하는데? 가슴이 말해. 뭘 말하냐고. 연경이랑 사랑이랑. 난 사랑해. 광어. 광어. 대박이야 진짜. 아멘 오늘 이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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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